스팬더 그 중에서도 오늘은 SA 시리즈의 가장 상급기인 SA3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BC1, 2, 3도 리뷰를 했었고요. SA1도 리뷰를 했었는데 SA1이 이제 막내죠? SA1을 제가 S등급으로 추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셨는데 굉장히 소감이 대부분 다들 좋으셔서 저도 보람이 좀 있었습니다. SA3는 확실히 규모가 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BC3나 SP100보다도 크기가 크고요. 2way 구성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오히려 BC3나 SP100보다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녹음 결과는 별도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은 여기에서의 수익이 있지 않으면 제가 리뷰를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추천 포인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졸유학은 로아스 빈티지 대형기 중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사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셀프 계열이나 소형 괴짝까지는 로아스 계열들이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스케일은 물론 없죠. 그런데 사이즈를 체급을 올리면 올릴수록 약간 부합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SA3는 그런 점이 없습니다. 크기는 중대형 괴짝입니다. 약 80-90L 정도 될 것 같고요. 점유포트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특징은 스팬더의 어둑어둑한 진함에 명료함이 가미됐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고 심지 있는 사운드에 대한 세팅이 넘치지 않는 적당한 저역과 함께 굉장히 절묘한 세팅으로 상당히 뛰어난 스피커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요. 현대계 6바카는 생생하고 심지 있는 고역이 기반입니다. 오닥스 최상위 등급의 트위터거든요. 5구에도 이제 사용이 된 바가 있는데 상당히 좋았고요. 저에게 양감이 통이 굉장히 큰 기종이고 12인치 백스트랜 후퍼가 사용이 되는 기종이라도 불구하고 광감이 과하지 않고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진하고 어둑한 기반의 배음이나 이런 정숙점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느낌 자체를 소형기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보다 더 우수한 정도의 매력에서 규모를 키웠다. 그래서 중대형기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조차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상당히 잘 맞는 스피커다라는 생각이 저의 판단입니다. 경쟁기는 BC3도 뭐 SP100도 아닙니다. SHF5은 더더욱 아니죠. 같은 트위터가 쓰였다고 해도 5구도 전혀 아닙니다. LTC100 정도 이상이 되어야 경쟁기라고 할 수 있고 현대 하이엔드 제품들과도 한번 자웅을 겨뤄볼 만한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층은 큰 방 쪽에서 다양한 거실, 너무 작은 곳에서는 약간 성명하고 명료하고 심지 있는 고역에 약간 거슬릴 수 있거든요. 브리티스 사운드의 전형의 분위기와 그렇다고 매력을 가져가면서도 답답한 게 되게 싫어하신다면 근데 거실의 규모라든가 좀 스케일 있는 여유로운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와 빈티지 스피커의 매력이 동시에 있기를 바란다면 여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여유 있는 사이즈의 기종인에는 품위 있는 음들을 원하는데 부합이거나 넘치지 않는 걸 바란다면 거의 최상위에 해당하는 브리티시 중대 연기가 되고요. 디자인보다 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역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보이시겠습니다. 경쟁기라고 할 수 있는 BC3나 SP100보다 한참 좀 더 커요. SP100보다는 한참 크고 BC3보다도 큽니다. 위아래로 키가 좀 큰 편이고 깊이가 좀 깊고 좌우퍼고는 조금 좁은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그리셔넘은 참 멋있는데 그리를 벗겨넘은 좀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BC3 같은 기종이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약간 그 점이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언제나 저는 함정이 오디오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C3보다 ISA3가 훨씬 좋은 기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위터는 오닥스 최상위 트위터가 되겠습니다. H8옴짜리 트위터가 되겠는데요. 보호 커버가 한 개짜리 간단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거의 에소타의 원형이 될 만큼 에소타보다 인치가 좀 더 큽니다. 1.25인치 정도로 구경이 크고 그래서 거의 미드레인지 부분을 상당히 많이 커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퍼는 12인치 백스트랜 우퍼가 안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보이는데 앞서 출시된 BC3에 비해서 좀 못생겼거든요. 스튜디오를 좀 겨냥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모니터적인 스피커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SA3가 당시로서는 그랬겠죠. 근데 BC3가 오히려 좀 더 밋밋한 약간 평이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SA3는 상당히 콘트라스트도 강하고 사프니스도 강하고 그러면서도 배음이나 이런 모니처적인 성격보다는 2채널 하이파이 리스닝용의 거의 홈용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보이는 스피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백스트랜 우퍼에 끈끈이 물질이 도포되어 있는데 이게 초기형이다 보니까 시리얼에 따라 다른데요. 초기형 모델은 저렇게 좀 꼼꼼하게 발라지지 않은 모습도 보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멋있지는 않아요. 확실히 전면 포트 원형으로 뚫려있는데 인클로저도 역시 BC3나 SP100보다 핸드급 뒤에 굉장히 좋은 인클로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면 썰렁한데요. 스팬더 명판이 있고 대부분 거의 모든 기종이 XLR 단자로 채용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댑터나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직접 와이어링을 바나나 잭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구조. 간단하게 뒷면 그 부분이 열립니다. 액티브 버전도 저 부분에 앰프가 들어가거든요. 자, 약점 포미트 보겠습니다. 약점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BC3나 SP100에 비해 부족한 디자인. 그릴을 끼워놓으면 오히려 더 비율적으로 좀 이쁘고요. 그릴을 벗겨놨을 때는 좀 차이가 큽니다. 근데 저는 요런 데에 의미를 너무 많이 두게 되면 진짜 이렇게 좋은 기종들을 써볼 수 없게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way 구성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way 구성에 가까운 BC3나 3way 구성인 SP100 진중한 매력은 BC3가 당연히 더 앞섭니다. 다른 제가 SP100과 BC3를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들의 매력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매력을 가지고 있고 SA3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데 SA3의 매력이 조금 더 상위에 속하는 더 고급의 요소이며 보다 더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오디오 카페라고 하더라도 보다 더 보편 다수에게 더 어필될 만한 그런 매력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친 세팅은 쉬운 편에서 보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BC3 같은 경우는 현대 앰프와의 조합에서 소리가 좋지 않거든요. 빈티지 기종들끼리 먹여줘야 좋은데 SA3는 또 그러한 기질은 있으나 너무 신형이 난이 있는 앰플만 되더라도 상당히 좋고요. 신형의 댐핑력 좋은 앰프를 쓰게 되면 저역이 가뜩이나 달타 기종에 비해서 그렇게 10인치 치고 통이 굉장히 큰 것 치고 적은 편인데 그거에 비해서도 좀 더 단단하게 가져가서 여운이 뒤쪽의 스피더를 살려가면서 저역의 양감을 더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폰 디아블로 300에서 저역이 확실히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비추층은 브리티시 스피커 중에서도 유명기만이 최고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비추드리고요. 디자인이 상당히 과반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역시 비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3군데에서 들어본 스피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은 잘 되어 있는 스피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AT100하고 굉장히 유사한, 달라요. 지향하는 바가, 왜냐하면 SA3는 굉장히 선명하고 심지 있는 소리를 있는 고역을 명료하게 내주는 타입인 거고 AT100은 오히려 SP100과 좀 더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더 깊이 있는 진중한 저역의 어둑거둑한 매력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했는데 이 둘이 거의 중저역에서의 막갈람의 브리티시 사운드의 매력은 ATC-109형이 좀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중고역의 매력은 SA3가 단연 최상위권에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혹시라도 오해드릴까 봐 말씀드리면 이미 판매를 하고 리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SA3를 좋게 말하고 있는데 오해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오디오 오디오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보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중대형 괴짝 스피커 분류로 감각적이고 음악적인 매력을 원한다면 A+, 명료한, 진함, 절묘함이라는 것이 이런 중대형기에서 브리티시 사운드로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이런 가치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S급 드리겠고요. 브리티시 중대형기의 부함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해 드시는 분에게도 S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점 따진다면 역시 못생긴 거 디자인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쁜, 낮은 쪽에 평가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름대로 BC1, 2, 3에다가 SA3를 비교했었고요. SA1하고 2하고 3를 나란히 비교했었는데 사진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죠. SA2도 나중에 기회되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C3가 디자인적으로는 훨씬 예쁩니다. 저는 확실히 디자인에서는 역시 저도 BC3가 압도적으로 더 멋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소리에 대해서 비중을 좀 더 높게 두고 있고 그릴 채운다면 오히려 BC3보다도 SA1이 키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말숙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릴이 없다면 BC3가 압도적인 디자인이다. 그릴을 채운다면 SV100이나 BC3보다도 오히려 SA3가 또 디자인에서는 비율적인 부분에서는 꽤 나름의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SA3 많이 팔린 기종 아닙니다. 스튜디오 쪽으로 컨셉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SA1도 많지 않고 SA2도 많이 팔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SA1 굉장히 좋은 스피커란 말이에요. SA3 역시 자신있게 우선 스피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공간이 너무 작거나 이런 분들까지 구입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